앞쪽에 김현호, 경창영. 자, 김현호는 가르쳐기! 정부에서 지비 성공! 버크! 이 손을 잡고 있는 원조 대빈! 지금 현조 감독의 작전 시간이 적절합니다. 지금 지역방어 깨는 법을 벤치에서 지시를 해줘야 돼요. 네. 당황스러워하고 있는 현조 감독. 아, 이사문도 감독의 지금 수비가 절벽에 맞아떨어지고 있어요. 김현호의 수비가 좋습니다. 바로 가르쳐 있던 퍼스트가 복한 턴인 던크. 역시 던크만큼이나 상대 기선을 잡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장신 선수의 던크는 또 멋있지만 이런 단침 선수의 높은 탄력을 이용한 던크도 멋있거든요. 지금 분위기를 완전히 가져올 수 있는 던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호킹합니다. 리드를 넘어서서 이제 석정 차까지 벌려놓고 있는 원조 대빈. 그래도 적립된 한 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 커플이 지금 이쁘는 예전입니다. 페스틱으로 인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선생님이 대화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전원으로 고장도ших 권들을 인사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쉽습니다. 감사합니다.